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세상을 쉬는 일은 어느 데도 없어 주님의 단 어려움은 결국 힘든 게 아냐 그 누구도 쉬는 꿈을 받지 못해서 주님의 단 어려움은 결국 힘든 게 아냐 제발 서이지만 다시 가는 거야 믿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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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위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아침이다 유견아 그래 안녕 안녕 어 안녕 저기 먼저 인사해줘서 고마워 우리 불펜할 이유 하나도 없잖아 촌스럽게 야 야 야 너 뭐야 따라와 따라와 아마 야 어떻게 그만해도 되겠다 아가씨 저랑 데이트 나실까요 뭐 아유 아유 우리 형과 함께 풀샤 100개 실시한다 사실 바로 그게 똑바로 똑바로 왜 왜 왜 왜 이러나 진짜 김만철 교문학교 학생 신선조차 걸려서 쫓아지고 있다 항상 있는 일 갖고 무슨 호들갑이야 있잖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이상한 비디오 테이크 갖고 다 걸렸나 봐 정말 왕저들이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또 어떻게 학교에 가고 올 수가 있니? 그런 애들은 학교에서 무슨 존치가 있어야 돼. 안 그러니? 우정이야. 재밌어. 그게 아니고. 그냥. 너 한 번만 이 판문을 놓았다가 맞을 줄 알아. 뭐? 야, 니가 땀 잘하는 거야? 왜 종로에서 땀 맞고 한 광에도 확 뿌리하는 거야? 니가 잘하면 왜 남자한테 욕을 먹어? 뭐 이게. 왜 이래. 왜 때려? 니가 먼저 때려. 야, 니가 먼저 왜 때려. 또 깡크해? 너도 막고 싶으면 계속 까불어. 가뜩이나 아침부터 열받을 줄겠는데 이것들이. 그래, 어쩌래. 나도 때릴 거야? 때려봐. 때려봐. 넌 뭐야? 한의 자식이 여자를 때려? 야, 이 자식아. 니 집에서 니 아버지가 엄마 때리시지? 야, 이 자식아. 너는 죽었어. 너는 죽었어. 이리 와. 그래, 이리 와. 너는 죽었어. 웃기지도 않은 게. 야, 사내 중에 제일 사내 같지 않은 게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? 바로 너처럼 여자한테 손대는 자식들이야. 이리 와. 너를 죽었어. 이리 와. 자리에 앉아. 니들 진짜 자리에 못 앉아. 이리 와. 이리 와. 동작 그만. 김만철, 학생들은 호주에다 오셨어? 김진희, 니가 참아. 어무이정 망시는 꼴뚜이가 다 시킨다더니. 김만철, 아주 남자 망신 다 시켜라. 뭐야, 이 자식아. 너 선두는 다야? 한 판 붙여볼래?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계속 까불지. 이리 나와. 내가 오늘 참는다. 아, 죄에서 드럽게 없는 나냐, 이거. 괜찮아? 같은 데 없어? 울지 마. 야, 너 선두 한 뒤까지 엉기고 그래. 걔는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냐? 김진희, 그거 내 가만 놔두라봐. 야, 참아. 너 걔가 보통 여자인 줄 아냐? 야, 너 지금 비웃었어?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까지 시비야? 야, 상대하지 마.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? 더러워서 피하지. 아니, 이것들! 야, 뭐 또 왜 그래요? 너 아주 여자 때리는 게 습관이구나? 니네 엄마도 그런 거 아시니? 아니, 이게... 아! 주먹이 너무 가벼워. 아깐, 너무 고마웠어. 근데 만철이가 해고자 하면 어떡하지? 그런 녀석, 백 틀어 오라고 해. 하나도 거 만나. 수건, 이거 오늘 처음 갖고 나온 거야. 와, 냄새 좋은데? 향수 뿌려 파트. 김진이, 너 아주 제법이다. 너, 우리 개모음이 들지 않을래? 그게 개모음이야? 껄롱패스팝 소지. 껄롱패스팝 소지.